너도 나왔어? 어머, 길이만 너야 어머, 어머 나왔어 거기로 가면 없어져 봤는데 없어졌어 봤는데 없어졌어 너무 친필해 집 너무 친필해 콧딱씨 잠깐만 갈게 줄이는 경우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야, 줄이는 거라니까 볼륨을 줄여야 된다, 볼륨 넣으면 안돼 아빠 뭐야, 아빠 왔어? 저거 좀 보자 형민아, 줘봐 집사님만 잡고 미치는 거야 돌려면 사람씩 찍어줘 세상에, 저게 엄청 잡티가 엄청 나온다 잡티가 엄청 나와 괜찮아, 어디 외부로 안 낼 거니까 아니 세상에, 나 큰일났어 집사님만 보고 오면 어떡해, 그렇지? 기미가 왜 끼냐, 나한테 어머 멋있어 지사님 얘 좀 해줘봐, 지혜 좀 왜 싫어 지혜야, 저거 좀 봐 야, 이제 카메라 빠르게 받아야 돼 야, 이제 카메라 빠르게 받아야 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지혜야, 왔다갔다 한번 해봐 그래 슈퍼모델 될 가능성이 있나 없나 한번 해보게 야, 집에서 많이 하잖아 이벤트 난 다리 형 다리 이 집 보여줬죠, 기림이 아빠가 들렸다 기림아, 조금만 야, 너 거기로 가면 안 나오나 야, 너 거기로 가면 안 나오나 엄마, 아빠한테 가 빨리 아빠, 아빠 아가 나온다, 아가 기림아, 이리 와 요셉이도 이만큼 이만큼, 이만큼 와봐 아니, 근데 통을 통을 빨리 찍어 하하하하하 가만히 있어봐요, 좀 아니, 부부로 왜 이렇게 다 쑥스러워하는거야 그래도 이 집 다 그래도 우리 집사가 제일 잘 나오는데 어이구 얼굴이 샀잖아 나는 근데 구워가지고 두툼하게 나오네 구워주면 안 돼 구워서 두툼하게 나와 하얀이는 이빨 때문에 좀 곤란해 하얀이는 이빨 때문에 좀 곤란해 아이고, 얘를 꼭 만화에 나오려고 해 얘가 하얀이예요? 내가요? 아니 야 너 이거 하나 가져가 너네 집에 야 형민아 얘 이거 하나 가져가라고 너네 집에 아 괜찮아 뽀뽀 한번 해봐요 괜찮은데 앉아봐 싫어 아 앉아 아 싫어 신랑이 했더니 바짝 붙어 앉아야지 오늘은 왜 이렇게 뽀뽀와 땡길까 이러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땡길까 왜 가운데가 비었어 하잖아요 왜 이렇게 땡길까 찍어달라고 애기들만 그림이 찍어주세요 야 너 설비까지 불러가 야 너 설비처럼 찍는다 야 너만 가 아 너도 가 기름이 뭐였지? 기름이 치러 갔는데 나는 제 거 찍어주세요 언니랑 시원님이랑 가위 가보자 안 나가시오? 안 나가시오? 안 나가시오? 나 이거 알지? 아, 이겼다 많이 놀랐나 봐요 네 다 됐어? 아니 다 됐다 안 됐어 다 됐어? 아니 아, 불까요? 야, 형민이 뭐 하실 치우라고 이거 끝내준다 저기 빨리 와요 우리끼리니까 상 없이 그냥 엄마, 이거 어떻게 먹어? 너 여기 니가 먼저 너 손으로 갔다냐? 응? 지가 나오게? 어른들 먼저 갔다보여 보자, 기름이 나오나 보자 아니, 뒤로 온 거 뒤로 온 거 자, 순서대로 야, 빨리 와요, 빨리 아, 빨리, 빨리 도서오 너네 이리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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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니, 그렇게 놓으면 안 되지 우리인데 다 쓰덕이 스며되잖아 언니 좀 하고 줘 누나 내 줌봐 지혜한테 눈에 가 이리 와봐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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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아니야 애좀 달래 봐 애좀 달래 봐 애좀 달래봐 애좀 달래 봐 쑤빼 좀 흥날면 안 돼 밥 먹던 거라 쑤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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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어 쑤쑤 어디 갔어? 쑤쑤 어디 갔어? 공갈, 공갈 공갈 어디 갔어? 쑤쑤 아까요? 아, 깜짝 아야 됐다 안 돼 아, 화면에 물렸거든 아 쭈쭈에요 쭈쭈 말고 이거 하자 이거 해놓자 빨리 오세요 우리 상이 여기요 왜 빼주니까 시끄럽잖아 시끄러워 일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되게 밝다 겨운아 어느 대충 하고 와라 아니 원집사님들 못 드신다 매우 맛보소 원이 어떻게 되세요 황금 황금 저기 가가지고 저기 밑에다 이거 하나 있지 딜마 여기가서 사진 찍어주세요 비디오 찍어주세요 주사님 이거 드셔마셔 여기 앉아서 돌아 여기 앉아서 돌아 왜 울려 그만 울려 울지마라 그래 안 울네 오빠랑 같이 돌아 기름이랑 같이 돌아 기름이랑 같이 돌아 기름이 침대에 올라가서 가 수도 도우려 어디 갔어 도우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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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 찌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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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꼬 엄마 빼야지 빼고 딱 때려 Silva 아 그래 아빠 엄마 아빠 아빠 봐봐 빼고 때려봐 세게 5 4 5 또 아마 0 아 거기는 진짜 생기는 거 맞겠다 응 자 땅소리 네 네 네 네 엄마께서 같이 먹으면 저거 하는 거야 살 살 살 살살 살 하면 살 떨려 아니 그래도 썰어먹으면 잘 먹네 뭐 아니요 도전하면 되나 어우 세상에 어머 눈 너무했다 아니 근데 결혼하기 전에도 얼마나 말랐는데 우리 발 주인은 40 정도인데 42kg 남았는데 지금 결혼할 때 좀 살찌고 지금부터 살찌 고마 고마 얼마나 잘해 안 했는데도 혼자 잘 먹더라고 아니 스트레스받으면 살찌나 할 수도 있어 누가 스트레스를 받게 밤마다 스트레스받는데 낮에는 아팠는데 에이 그쪽으로 오울밤 땡기 아 아까 그랬잖아 여기는 매일 땡겨 남산시럽게 카메라 고발에 걸렸어 형민아, 너 웬만하면 너희들 가지가 저기다 놀러 오나 응, 손은아, 지금 저놈어 너희들 왜 금세 시끄럽다? 나 아예 금세제 빼고 났어 얘야, 너무 시끄럽지 얘야, 알았으니까 좀 해줘야 돼 이거 맛있다? 금세도 안 그쳐, 야, 난 아, 그러면 해도 그만 눌러, 영민아, 알았지? 제모, 저? 너무 시끄러워 쟤는 더 웃겨, 바지 좀 봐 바지, 배랑 운동이랑 같이 와 해봐 팬티도 하얗게 팬티 입고 다녀 얘들아, 너희들아 어딘들어, 여기 다budd 나 가야 돼 저거가 어찌 저런 이별내대 나 가야 돼 엄마한테 해 달라고 그래 진짜 낫기 안 되는 진짜 적들한 사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되는 안 주잖아 자살하고 그런 그런 대로 좋아하지 아빠한테 해달라고 애미 먹이네 근데 이거 카토를 그냥 계속 가져다니시면서 카토로 다니면서 뭐 어떤 갑자기 성인문품을 찍어서 방송식, 방송국에 오빠 왜 우유 없어요? 많이 놔둘지 땅도 나서 참 근데 어떡해 먹을 땐 엄청 좋아지면서 뭐 먹을 땐 쫄쫄히 유흥수 집사도 오래 애기 없었거든요 몸담은 애기 생기더라고요 유흥수? 응 엄청 쪄잖아 굉장히 많았었어요 먹지들이 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면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찌게 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들 좀 봐 진짜 너무 안 먹는다 너 먹는 거야 알았어 아니야 이거 더 먹어 여기 너무 갖다 먹어 먼저 지혜야, 지혜도 많이 먹어 나도 이 땐 왜 자꾸 나 찍어 응 디루야 저건 긴 맞다 걷고는 이미 떳덕그를 잘 들어가고 달린다고 dvd 찍히는 거에요 진짜 잘 안 하네 dvd가 뭐야 디스크에다가 디스크에다가 화상을 들어 오는데 야 예예